지금 우리 함께 돌아보셨 들어가요 지금 우리 함께 베르시트 불러봐요 베르시트 노아, 레크레카 바에라 하에이 사라, 톨, 도트 바에트 하이실라 바에셉, 미켓츠 바이가시 바에이까지 있죠 네 안녕하세요 한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부터 노아의 주간부터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력한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노아의처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데이에 불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메시지를 던짐과 동시에 그리고 지난주 레크레카 너희들이 바벨론의 시스템을 떠나서 레크레카 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또 언약의 백성으로서 너희를 돌보아 주시겠다라고 언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입니다 지난 한주간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경주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잘 듣고 경청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에 있어서 한 번도 당신의 나라의 기준을 낮춰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자녀나 우리의 부모나 또 우리는 남편이나 우리의 아내나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나 직장이나 또 여러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잠시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내려놓고 타협하면서 갔던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난 다음에 13년을 기다렸듯이 우리를 그냥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10년이든 13년이든 기다려서 다시 제자리로 올려놓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네크레카 주간에 굉장히 많은 실험과 시련과 또 아픔들과 또 기쁨들이 있었던 한 주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은 크레카에 이어서 그렇게 네크레카 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주님이 구체적으로 당신의 자신을 드러내는 그 시간입니다 오늘 바에라입니다 네크레카를 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을 드러내시고 보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가 이것을 원하는데 너가 해줄 수 있겠냐라는 그러나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의도들 응답들을 요청하시는 것들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바에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에라 나타나시니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장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입니다 18장 1절을 같이 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마물에 의해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바에라 나타나다 마물에 상수리 나무에서 나타나시다 그냥 짠하고 나타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여호와께서 원약 백성들에게 어떠한 부분을 나타내시고 싶어 하실까요 오늘이 그 주제가 되겠습니다 바에라 네 번째 주간입니다 문제를 하나씩 풀어가면서 같이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우리가 세상 나라 바베론을 떠나 가네아는으로 갔습니다 네크레카 했습니다 네크레카를 한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네크레카 했다면 그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찾아오는지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네크레카를 아직 어떤 마음의 결정들을 못하신 분들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크레카를 하시기를 방구 드립니다 네크레카에서 바벨론을 떠나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을 장착하면 언약을 맺죠 장착하면서 언약을 맺고 언약 백성들에게 바에라 나타나시는 거예요 조건은 언약 백성들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크레카 한 언약 백성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어떤 차원의 하나님이 나타나는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물 위에 상순이나무리들이 있는 곳에서 나타나시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방망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머물 땅에 굽혀 그렇죠 바에라에는 나타나시는데 두 가지의 어떤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에라 하실 때 어떤 것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두 가지를 볼까요 하나는 내가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바에라 나타나시는데 아들하고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반드시 아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한 만민은 그로 말며마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곤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지름이 크고 그 제약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가서 알아보겠노라 그리고 심판하겠노라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얘기하시고요 반드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내가 숨기겠느냐 오늘은 특별히 소동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들을 통하여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겠다 이게 바에라인데요 장세기 18장 22절 그 사람들이 떠나 소동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이제 하나님 소동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비밀 게시를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를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시면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같이 대하는 것 부당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의 개념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함께 죽임당하는 건 부당한 거죠 물론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랬을 때 주님 내가 50명만 찾으면 용서하겠다 그래서 또 얘기하죠 45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하겠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 멈추고 아브라함은 떠나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와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중보적 차원 아브라함의 중보적 차원이 있어서 제사장적 중보를 통해서 소동과 고모라에 있는 노술 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중보적 차원이 단순한 우리에게 어떤 강구와 탄원과 신원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것일까요 한번 좀 다른 차원에서 이 기도를 보고 싶습니다 두 차원의 기도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요 땅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놓은 게 있는데요 광구 보통 중보 탄원 기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로부터 내려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동의 기도라고 제가 정하고 왔습니다 동의 기도라는 게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비밀 게시를 보여주실 때 그것에 대해 동의하는 거고 행동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강구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강구하지 않았어요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숨기겠냐라고 얘기하면서 비밀을 하나님 안에 있는 계획들을 보여주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소동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한 동의하는 장면이죠 그 동의를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70년이 차면 내가 이스라엘을 포로에서 귀환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대해서 21일간 금식하면서 동의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 요한은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사도 요한이 했던 게시록 4호장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누가 내가 인을 떼려고 하는데 심판을 하려니 마지막 때에 인과 나팔과 대접의 심판을 하려는데 인을 떼야 된다 그때 사도 요한이 울면서 인을 뗄 사람이 없으면 울잖아요 그러면서 인을 떼 자가 유다의 사자 예슈아다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동의해드리는 에레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레미아도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가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아는 선지자들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때 에레미아 혼자 그렇게 하면서 행동하고 애원하면서 선포하면서 동의해드리는 것 그리고 아나도세 밭도 사드리고 포로로 가고 나서 반드시 내가 회복하겠다 하시니까 아나도세 밭을 사면서 동의하죠 하나님의 갈매를 내가 마지막 때 최후의 전쟁을 드러내는 곳이 될 것이다 예 그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가서 24시간 예배드리는 나위세 장막을 세우는 것 또 거제도도 마찬가지 우리의 어떠함과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어떤 비밀을 보여줄 때 예스하고 띄어들어서 동의해드리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는 장막을 세우드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동의의 기도적 차원입니다 이것은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아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보여주는 것으로 시작되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 어떤 하나님 앞에 넥크래카하지 않는 상황에서 강구하고 소원을 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은 동의 기도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것은 여러분의 필요와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루기 위한 어떤 사회적 중보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두 차원 중에 또 다른 차원의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에라는 아들과 아들을 통해서 심판에 관해서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얘기한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럼 아들은 예수와에 대한 예표인데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그리고 심판에 대해 세상과 타협한 사람들은 시스템을 장착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드러내요 아들 이삭을 통해 소동과 고모라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와 초림 때 어떻게 예수와가 처음 초림하셨을 때 어떻게 누가 보면 1장 마태봉 3장을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알아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이세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시무원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장마당을 정하게 하서 알고곤 모아 갖고 복관해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초림 예수 요하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 아들이 나타나는데 왕이신데 사람을 패하게 하고 흥하게 할 것이다 마음을 찔려서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드러나게 할 것이다 어떤 심판에 관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신 분은 동시에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안에 들어가지만 십자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서 심판으로 가게 만드는 일들이 벌어지죠 키를 들고 타장마당에 알고과 쭉정이를 가르는 그 일들이 예수와 초림 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와의 재림 오시면요 시작됐던 심판의 이제 알고과 쭉정이를 가르는 작업들이 구원과 구속과 그리고 그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 가는 그러한 일련의 행위들이 이제 마무리되는 게 재림이잖아요 게시록 19장에 보면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예수와께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는 아는 자가 없고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보스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망국을 치겠고 치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치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받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오 만주의 주이시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만왕의 만주 백마 타고 오신다라는 재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때 어떻게 돼요 지금까지 알곡각죽정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게 했던 것이 마무리되죠 예리한 검으로 망국을 치겠고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진노의 포도주를 받죠 그리고 공중에 모든 나는 새들에게 모든 살을 먹으라고 하죠 당사들의 살 왕들의 살 장군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항에서 싸웠던 자들을 다 진멸하면서 그 살을 먹으라고 하는 장면입니다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제자도 잡혀서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는 장면이 마지막 예수와께서 오시는 재림의 장면입니다 바에라는 아들을 통해서 심판을 나타내는데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소동과 고모라 심판을 나타냈고요 예수와의 초림을 통해서 마음을 찌르고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고 키를 들고 타장 마당에서 알곡각죽정의를 걸러내는 작업이었다 예수와의 재림을 통해서는 망국을 치시고 철장으로 다스리고 짐승 거짓 선제자 불못에 던지는 이 아들 예수와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표하는 모습이 바에라입니다 바에라는요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을 바에라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크렉한 사람들에게는 바에라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은 반드시 예수와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드러내는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아들을 통해서 그 하실 일을 드러냅니다 레크렉한 사람들에게는 그것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주관이 될 것입니다 바에라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장착하지 못하고 레크렉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냐냐 장세기 19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로스의 동네 소돔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보다 노스를 해야겠다라니까 로스를 미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 하죠 크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아들을 믿지 못한 자들이 하는 행위들이죠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으려고 헤매었더라 그 사람들이 노 되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유냐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노시 나가죠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이곳에서 떠나라 그런데 그의 사이들이 어떻게 농담으로 여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로시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천사들이 노스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 로스의 아내는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죠 그리고 그 두 딸이 또 아버지와 동치면서 모합과 아몬의 조상들이 되는 것까지 나옵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자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이 마지막 때 얘기할 때 하늘 곧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를 비같이 내리는 것 같이 반드시 이제 곧 이 날이 올 거라고 얘기하면 에이 무슨 얘기냐고 10년 안에 오지 않을 거 아니냐고 20년 안에 오지 않을 거 아니냐고 그러므로 그때 가서 준비해야 된다 지금부터 어떻게 집을 정리하고 또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이걸 어떻게 하냐 너무 억울하다라고 얘기하죠 아니요 지금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10년 후에 또 준비되지 않을 거고요 이 일이 닥쳤을 때는요 준비되지 않는 상태로 멸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일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이 초대교회의 믿음이고 예수와를 따르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 그 날이 올 거냐라고 사람들이 오늘 10년 20년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일이 곧 종말이라고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본 10주장에 또 이렇게 얘기해 노아의 때가 된 것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여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은 다 멸망시켰습니다 노세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노시 소동에서 소동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드다에 그들을 멸망시켰느냐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올 거라는 정말론적인 관심을 가지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사시나요 아니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는 것에도 관심이 주님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라라왕 아비멜레기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사라를 데려간 것을 책망하면서 돌려보내는 사건이 장세기 20장에 읽어볼까요 1절 아비멜렉이 거기서 내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살이 그라라 거루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라왕 아비멜레기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대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레기 현명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하면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비멜레기 또 얘기하지 너무한다 나는 그 누이라고 해서 데려왔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안다 그러므로 내가 돌려보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거다 그러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손지잖아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지 아니하면 너와 네가 속한 자라면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래서 아비멜레기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죽어 그의 안에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 아브라함에게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고 사라에게 내가 은천계를 네 아브라비 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느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 보시면 아비멜레기 억울한 것 같아요 아니요 아비멜레기는 그 땅에 오는 소수민족에 대해서는 정략결혼을 통해서 자기의 속국을 만드는 것이 정치적인 어떤 계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아서는 장면입니다 아비멜레기를 책망하고시고요 주님이 너가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더라고 그리고 수치의 대가로 은천계를 주게 합니다 그 수치를 거두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서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나타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데 이게 어디 아들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시는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는 장세기는 어떤 희미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표적인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출애극기가 더 강력하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그것들이 확연히 보이는 장면들이 봅니다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세기의 바에라가 있어요 출애극기의 바에라가 있어요 두개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은 내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장세기 바에라는 한주에 걸쳐서 세가지를 드러내는데요 출애극기는 바에라부터 보 베샬라를 통해서 장세기 나타난 바에라를 완전히 겉으로 보이게 하는 확정적 모습이 나오고 그것들을 성취하는 게 예슈아께서 하시죠 그런데 출애극기 바에라는 고엘이신 예슈아 하나님 자신 고엘이신 보 이슈셰이신 하나님 베샬라 예슈아이신 하나님이 나타나는데요 오늘 보시면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나는 요호하라 내가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 너희를 속량하여 그러죠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국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요하인 줄 알리라 여기 보면 건지며 심판들 빼내며 속량 이라는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속량은요 출애굽기 6장 6절에 바에라 부분에 속량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을 나타내는데요 빼내고 심판하고 건지며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리딤 가할 고엘이라는 제도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애국의 무거운 짐 노예로 있을 때 자기의 이름으로 건질 수 없을 때 고엘 되셔서 그를 리딤 빼내고 건지며 용사로 나타나서 그들을 찾아오는 장면이 이 리딤 가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내계부 땅에 가서 그랄라 왕에게 어쩔 수 없이 사라를 뺏기잖아요 리딤 고엘이 되셔서 가할이 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를 빼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속량하는 장면이 희미하게 나타나지만 또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느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라 선지자라고 표현하죠 선지자는 뭐예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대사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얘기죠 그때 넥그레카 한 자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대신 싸우고 보호해 주시는 고엘 되시는 예슈와 고엘 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을 하시고 나타나셔서 고엘 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금 아비밀레 그랄 왕의 상황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언약 백성에 대해서 주님께서 고엘 되신 예슈와로 나타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볼까요 드디어 아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이스마일이 쫓겨납니다 아비밀레게 보호하셨던 주님이 또 이스마일을 쫓겨내는 모습은 어떤 것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 다음에 아비밀레게 또 나타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21장 1절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삭이라고 할레를 행하였더라 아이가 자라며 졌을 때고 이삭이 졌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의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 적 아브라함의 아들 애국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정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쉬울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이스마엘이 13살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해서 쫓아내라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굉장히 고민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고열되시는 하나님은 언약 백성의 기업을 구별하여 지키십니다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을 해서 함께 누리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고 구별하여서 이삭을 그의 언약 백성의 아들을 지키시는 장면이 남아있습니다 여전히 고열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더 그런지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 대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가르쳐 맹세하라 아브라함이 맹세하고 언약 맺고 일곱 암양 새끼를 따르노아서 부엘세바 일곱 암양의 우물 이라는 부엘세바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이것도 또 아들과의 관계가 있는 거죠 이삭이 태어나고 나서 또 아비멜렉이 그 하는 일들을 보고 그의 아들과 혼자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걸 알고 그 아들들을 향해서 언약을 들을 위하여 맺게 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에 고열되시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계속해서 구별하여 백성을 지키고 백성의 기업을 지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22장 드디어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들여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삭이 받쳐지죠 그렇지만 수양을 대신하고 또 이 일은 예수와 어떻게 관계 있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22장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아시니 여기 있나이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 에루샬라임 시온 땅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려준 한산에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이 가면서 묻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려준 곳에 이른지라 아브라함이 그곳에 어린 양이 없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재단 나무 위에 놓고 칼을 잡고 잡으려하니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 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애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고 그래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린 장면이 나옵니다 또 출애극기 12장 3절에 가면요 보 출애극기 바예라 보 베샬라의 세 주간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을 창세기는 한 주간만에 나타냈는데 출애극기 12장에 나오면 너희는 이스라엘 온의 중에게 말하이리라 이달 열흘에 너희가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 그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때 어린 양은 이슈쉐라는 단어로 나타납니다 사람 양이라는 단어가 오늘 아들 독자 이삭을 재단 위에 놓고 바치려고 할 때 순양을 대신했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극기에서는 그것을 좀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린 양이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리들 램 뭐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이슈쉐 사람 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므로 복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과 같이 물론 순양으로 대신했지만 그 날이 되면 사람이 어린 양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런거죠 그랬을 때 요한복음의 1장이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one and only son 그러잖아요 이 독자 아드이신 예슈와께서 이삭을 대신 어린 양을 대신해서 사람 양이 되셔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있어서 구속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레크레크라는 사람들에게 결국 나타내고 싶은 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슈와를 보여주고 싶은 그리고 예슈와 함께 누리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레크레크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레크레크하면서 굉장히 외롭냐 네가 레크레크한 이후에 너희의 삶이 더 고단하냐 네가 레크레크라는 사람 하면서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핀잔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느냐 그래 내가 내가 너를 위해 어린 양이신 예슈와를 예슈와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줄게 그리고 예슈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를 할 수 있는 걸 줄게 잘 견뎌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예라입니다 아예라 이시세 사람 양 대신 아들을 통하여 어린 양 대신 예슈와를 드러내죠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예레를 니부가를 낳고 그러죠 갈대와 우르를 떠나 하란에 머물러 있는 친척들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니부가가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일까 이삭의 제물로 받쳐질 때 신부 니부가가 나타나 예슈와께서요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달리기고 신부들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들이 어린 양이 될 순간 신부가 준비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신부들이 레크레카 할 때 언약 백성 안에서 계속해서 레크레카 할 때 누가 나타나요 신랑이신 예슈와가 나타나서 여러분을 위로하게 될 것입니다 아들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이셨죠 그 세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아직 한 가지가 남았는데 상세기 치레극기 바에라가 있는데 이 베샬라 고엘대신 예슈와를 나타나는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 비밀랭 앞에서 구원하는 장면을 보았고요 보이셨세 사람양이 되서 이삭을 번제물로 바쳤지만 예슈와께서 십자가에 바치면 우리를 구원하시고 신부들에 대해서 대변하시는 신랑 예슈와를 보았잖아요 베샬라 하나 남았어요 예슈와 이건 어떻게 나타날까요 이건 아주 희미하게 나타납니다 22장 10절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니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니 니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천하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니씨가 대적의 문을 친다 대적들의 원수를 진멸한다 이 정도 아주 예표적인 예언적인 문장으로 끝나요 이 정도만 나타나요 창세기는 그러나 출애국계에 가면요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 이르든 너희는 두려워하지만 홍해 사건이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구원하시는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애굽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 할 때 단어가 예슈아 그렇죠 마지막 예슈아를 드러내는데 말과 그는 녹고 영하로우시며 말과 그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온수를 애굽의 군대를 바다에 던져서 온수를 진멸하는 그 사건 그래서 더 이상 온수인 애굽은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는 완전한 상태를 만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슈아가 나옵니다 그날 마지막 날에 온수들을 진멸하시러 오시는 구원자 예슈아를 예표하는 모습이죠 이건 뭐 확실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세 가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떤 공동체적 적용을 해보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예슈아는 동일한데요 기업을 무릅자 고엘되신 예슈아 이슈세 사람양에서 십자가에 구속하신 예슈아 논수를 진멸하고 세상 나라를 끝내고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예슈아 그때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 형제를 위해 중보의 우물을 파는 게 고엘 십자가에 구속받은 자들이 영혼구원을 위해 다시 오신 다시 오신 예슈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비하는 곳에 집중하든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느 쪽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개인적인 측면에서 레크리카 할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인 측면과 가족적인 측면에서 고엘되신 예슈아가 필요하신 분이 있고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대신 싸워줘야 될 분들이 있고요 또 이슈세 사람이 돼서 우리를 구속하실 십자가의 은총 은혜를 힘입어서 나아가실 분들이 있고요 또 저희 다윗의 장막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다시 오신 예슈아를 위해서 장막을 펼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그렇고 거제도에서 그렇고 거의 모든 저희 단체의 포커싱은 다시 오신 예슈아를 위해 다윗의 장막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포커싱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에라 은약 백성의 아들을 통해 나타내시는 예슈아 하나님을 보게 됐습니다 베르시트 예슈아 하마시아를 맞이할 한세사람 노하우 반드시 불의 심판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매장막 다윗의 장막 거룩한 한세사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인성하십시오 레크레카 하나님의 백성이 갖춰야 다섯가지 시스템 이에벤 권리포기 형제와 함께 언약적 학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부가 됩시다 바에라 이번주입니다 언약 백성을 통해 아들을 통해 하나님 자신을 나타낸데 여러분이 고열되신 예슈아가 필요하십니까 이슈세 대신 예슈아가 필요하십니까 모든 원수를 진멸하고 오실 예슈아께 포인트를 마치고 있습니까 이제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바에라 주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를 도우실 어떤 분을 예슈아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포커싱이 어딘지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아직 넷크레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넷크레카 넷크레카 언약의 백성 위에는 그들의 삶에 그들의 공고하고 끊임없이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그 삶 위에 고엘이 필요할 때 고엘 대신 주님으로 나타나시고 이슈세 사람양 어 십자가의 구속이 필요할 때 그 이슈세 대신 어린양 대신 예슈아로 나타나시고 이제 온수를 진멸 시호실 예슈아를 갈망하는 갈망의 세대 위에는 마지막 때의 그 개시들을 풀어놓아주시기를 주께 요청합니다 지금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원의와 하나님의 주와께 포커싱 마쩍하는 다윗의 장막의 모든 식구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